네, 파주에서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신문을 이렇게 지탱해내신 조합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만들어내는 일꾼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정말 좋은 지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삶의 신설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파주에서 사시는 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파주에서 화이팅! 더 발전하셔야 합니다. 파주에서 화이팅!